미어캣은 생각보다 다소 예민한 동물입니다. 낯선 사람을 보면 이렇게 달려들 정도로 예민하답니다. 그런데 또 카메라맨은 안 물어요. 도대체 기준이 뭘까요? 그리고 미어캣이 주인을 무는 버릇 어떻게 훈육을 해야 할까요? 저희 집 미어캣에게 물리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. 우선 저랑 너무나 달라요. 성별이 다르다든지 나이가 다르다든지 키가 다르다든지 다른 점이 꼭 한 가지씩 있습니다. 미어캣이 저랑 키가 비슷하고 같은 나이 또래의 남자들은 안 문다는 걸 알았어요. 그런데 목소리 톤이 저보다 좀 더 높거나 크신 분들이 있으면 미어캣들이 좀 예민해지더라고요. 큰 티비 소리에도 좀 많이 예민해집니다. 이렇게 미어캣이 예민해지면 무는 행동이 증가해요. 심지어 이렇게 집에 왔을 때 미어캣이 주인 발까지 물려고 한답니다. 그렇다면 무는 미어캣 어떻게 해야 할까요? 미어캣? 랜드! 저희 집 미어캣들은 어릴 적에 무는 행동을 이렇게 교정을 했습니다. 저희 집 미어캣들이 서로 서열 다툼을 할 때 목덜미를 물며 상대방을 제압하는 모습을 봤는데요. 이 방식을 그대로 저도 따라했습니다. 이렇게 예민할 때에는 살짝 목덜미를 잡으면서 미어캣이 물지 못하도록 합니다. 그 후에 뺨을 살살 얼어만져주면 어느새 안정을 찾아가게 됩니다. 미어캣 키우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는데 미어캣은 암컷이 스컷보다 예민하고 싸나워요. 분양하기 전에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끝!